2015년, 롤드컵 중결승전, 유럽에서 개최했습니다. 롤드컵 중결승전, 세 번째 경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페이커 선수는 후보 선수 후보로 경기를 안 뛰는 것에 대한 심장이 어떠신가요? 우선 저는 제가 뛰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지훈이... 이지훈 선수는 선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뛰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좀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지훈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서 아지르를 픽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오리아나를 픽했습니다. 퍼펙트 게임을 하며 이지훈 선수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페이커가 출전하게 됩니다. 페이커는 단 한 경기만에 모든 SKT 멤버들을 있게 만듭니다. 유럽 최고 미드라이너였던 엑스테케를 상대로 라이즈를 픽했던 페이커. 페이커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길래, 최고의 라인업을 자랑하던 SKT 멤버들 중 주인공이 됐을까요? 경기, 같이 보시죠. 경기 시작부터 오리진 리엘즈가 도발을 합니다. 벤과 울프도 화답을 해줍니다. 시작부터 치열한 뒷싸움. 그리고 탑 상황. 어메이징이 탑을 노리고 있습니다. 부시에서 기다려보지만, 도저히 갱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빠지기로 합니다. 라인을 당긴 마린. 이번엔 벤기가 탑갱을 옵니다. 마린이 퍼브를 먹자. 마린의 이기적인 딜교에 빡친 쏘아즈. 시야가 없는 상황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고. 마린은 정글을 부릅니다. 하지만 오리진도 백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 오리진의 백업에 결국 벤기가 죽고. 미시가 탑에 간 걸 확인한 울프는 다이브를 준비합니다. 울프가 다이브를 하는 순간, 리엘즈가 6레벨 찍자 빠집니다. 다시 탑갱을 간 어메이징. 벤기가 탑갱을 왔습니다. 킬은 나지 않고, 어메이징은 바텀으로 갱을 갔습니다. 바텀갱에 성공하고, 스코어는 오리진이 앞서고 있습니다. 소아즈가 싸움을 겁니다. 하지만 울프의 궁로민 상황은 역전되고, 쫓기게 된 소아즈. 오리진 팀에 합류를 눈치챈 마린과 울프는 빠집니다. 페이커가 라인에 복귀하자 빠지는 엑스패케. 사움을 거는 울프. 울프가 죽고, 스코어는 1대3이 됐습니다. 1킬을 낸 어메이징이 빠지고, 그 사이 페이커가 합류했습니다. 쫓기게 된 오리진 바텀. 그대로 페이커에게 잡히고 맙니다. 갱에 성공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던 어메이징이, 페이커에게 킬을 주면서, SKT의 기회가 왔습니다. 탁쪽에 있는 미시와, 어메이징, 소아즈가 다이브를 칩니다. 마린이 잘 방어하자, 빠지는 오리진. 벵기가 미시를 노립니다. 펜이커는 뒤쪽으로 테러를 차단하고, SKT는 다이브를 노립니다. SKT는 4킬을 냈습니다. 스코어는 6대3. 한타 한 번으로, 스코어가 역전됐습니다. 라인을 올리다, 갱을 당한 페이커. 벵기가 왔지만, 이미 킬이 났습니다. 미드 커버 중이던 울프를 노립니다. 미드 커버 중이던 울프를 노립니다. 쫓기던 울프는 결국 잘리고, 4대5 상황에 강제한타가 열렸습니다. 5대6 상황에 시작했던 한타, 오히려 키를 내는 SKT의 오리진이 빠지게 됐습니다. 혼자 떨어지게 된 어메이징. 4대5로 SKT가 불리한 한타를 시작했지만, 점멸하고만 오리진. 스코어는 11대5가 됐습니다. 점점 벌어지게 된 격차. 이기고 있던 오리진이, 페이커에게 1킬을 주면서부터,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빡친 소아즈가 페이커를 따려고 시도합니다. 바론을 먹는 SKT. 바텀을 밀던 마린과 울프를 노리는 오리진. 마린이 잘리고 맙니다. 합류하는 페이커. 또다시 4대5 상황이지만, SKT는 빠지지 않고 그대로 미드를 밉니다. 소아즈 혼자 남은 오리진. 집에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소아즈는 딸피 뱅기를 쫓습니다. 스포어는 20대8.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오리진. 스포어는 20대8,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오리진. 페이커가 페이커가 수 없는 오리진. 베이스의 벤에iek. 스포어는 2, 3, 4, 4. 지금 전선이 안 도와준다. 지금 전선이 안 도와준다. 이제 시간입니다. 결국, SKT의 승리.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 활약했던 이지훈 선수와 가운데 페이커 선수가 보입니다. 뱅 선수의 인터뷰입니다 뱅 선수가 생각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팀이 잘해줘서 쉽게 이긴 것 같아요 그럼 뱅 선수는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 팀 자체가 모든 라인이 좀 강력한 팀이어서 제가 맡은 역할이 안 죽는 역할인데 제가 마지막까지 죽지만 않으면 저희 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팀 방침 때문에 일단 처음에 탑 미드에 중심으로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근데 또 워낙 잘해서 거기서 게임이 자주 끝나서 제가 주목을 못 받게 되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경기 중에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